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엄마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저자 박미진은 작가로서 자신의 딸과 딸의 세대를 위해 이 책을 썼는데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 두려움과 불안의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요, 딸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비밀과 당부에 대해 쓰고 있지만 소중한 인생 비결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주는 문장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 박미진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스스로를 사랑하면 운명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뇌에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것과 같은 관제센터가 있다. 각성에 관여하는 신경계의 하나인 망상활성계다. 이곳에 수백만 개 뉴런이 끊임없이 주위를 관찰하고 정보를 종합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무시해도 되는지 판단한다. 너 고양이 좋아하지? 저기 고등어 무늬 길고양이가 있어. 너 종잣돈 모을 거라고 했지? 은행 직원 앞에 적금 리플렛이 비치되어 있네?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썸네일을 클릭해봐. 먹방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망상활성계인 것이다. 물론 이때 망상활성계가 판단하는 중요함의 기준은 언제나 나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에너지가 향하는 곳을 기준으로 그것에 맞는 정보를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이르도록 돕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부, 성공, 운등 그것이 무엇이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투자한 대상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끌려온다는 법칙이다. 내가 이 법칙을 처음 접한 것은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에서였는데 처음에는 어제 좀 황당한데 하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망상활성계의 역할을 알게 된 뒤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망상활성계가 하는 일에 맞춰 다시 한번 짚어보자.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너무 힘들어 평생 이렇게 살게 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 망상활성계는 내 생각의 방향에 맞춰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 상황 삶의 태도 등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고 그 방향에 이르도록 돕는다. 그것이 옳고 그르냐는 망상활성계에게 중요하지 않다. 망상활성계는 오직 내 생각만을 반영할 뿐이다. 반면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어쨌든 나는 풍요로울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 망상활성계는 역시 내 생각에 맞춰 나의 풍요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생각지도 못한 기회 아이디어 조건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삶의 태도를 유도한다. 론다버는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이것이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또한 그녀와 비슷한 말을 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에너지다. 그것이 전부다. 원하는 현실과 주파수를 맞추면 그 원하는 현실을 얻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이것은 물리학이다. 20세기 초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철세에넬은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했으며 파울로 코엘류는 연금술사에서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라고 말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구절로 유명한 헤르만에스의 데미안에서도 알을 깨고 나오는 한 방법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이 멋지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여유롭다. 운명이 주는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금 설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지나갈 짧은 곤란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유로운 삶의 태도는 행운도 끌어당긴다. 리처드 와이즈먼 하트퍼드 셔대 교수의 실험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는 실험 전에 피실험자들에게 자신이 행운하라고 생각하는지 부르나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후 신문을 나눠주었다. 신문에 사진이 몇 개나 있는지 세워보라고 한 것이다. 평소 자신이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실험이 끝난 후 700달러를 받아갔지만 대부분의 부르나는 그렇지 못했다. 신문 중간에 이 안내문을 봤다고 말하고 700달러를 받아가세요라는 문구가 실려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르나들은 이 안내문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 차이는 긴장감의 정도에서 온다. 평소 자신이 부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의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삶을 전체의 흐름으로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것에만 몰두해 불안감에 휩싸인다. 시야가 좁아져 자신에게 필요한 수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입하면 자신을 부르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운을 끌어당긴다. 망상활성계가 스쳐가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부르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정보를 누락해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스스로를 행운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운명을 믿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삶을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기회의 여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분명 당신의 운명 또한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오늘 울적하다면 자신과 긍정의 대화를 나눠보자. 당신이 하루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도 당신과 매일 대화를 나누는 사람 말이다. 직장 동료, 가족, 사랑하는 사람 모두 아니다. 정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그 가짓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머리로 하는 혼잣말을 자기 대화, 즉,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자기 대화에는 긍정적 대화, 부정적 대화, 중성적 대화가 있다. 당신은 혼잣말로 나누는 자기 대화에서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는가? 잠자려고 누웠다가 상사 앞에서 한 실수가 떠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자신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다. 너 바보야? 왜 이렇게 모자란 짓만 하니?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면 상대에게 몹시 화를 냈을 텐데도 나는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한다. 그러고는 이불을 차며 결론을 내린다. 역시 난 안 되라고. 우리는 좋은 일이나 긍정적인 면 장점을 보기보다 나쁜 일 부정적인 면을 보는데 더 익숙하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남에게 전한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내게 전한 혼잣말 한마디는 인생을 바꾼다. 한 가지 실험에 참여해보자. 다음 단어들을 소리내서 읽어보기 바란다. 근심하는 늙은 회색의 감상적인 은퇴한 주름진 빙고게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어깨와 등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가 아니면 빠지는 것 같은가? 몸의 느낌을 기억했으면 이번에는 다음 단어도 읽어보자. 운동을 잘하는 춤추는 파티 즉흥적 활기찬 어떤가? 몸의 느낌에 변화가 있는가? 조금 전과는 다르게 어깨와 등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세가 꼿꼿해지지는 않았는가? 이 실험은 사회심리학자 존 바그와 그의 동료들이 직접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점화효가라는 이름을 붙였다. A집단과 B집단의 각각 위에 단어들을 읽어주고 10미터 가량을 걷게 한 후 걸음걸이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젊음을 주제로 한 단어들을 읽은 참가자들의 걸음걸이 속도가 비교집단인 나이듬을 주제로 한 단어를 읽은 집단에 비해 1초가량 더 빨랐다는 것이다. 딱히 언짢은 일이나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어깨에 힘이 쭉 빠져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혼잣말의 점화효가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들어 계속 일이 꼬이고 뭘 해도 울적한가? 습관적으로 하던 부정적인 혼잣말이 쌓이고 쌓여 결과적으로 당신의 생각, 행동, 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멈추겠다고 선택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의 두더지와 같아서 아무리 멈추려 해도 불쑥불쑥 머리를 쳐든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 그때그때마다 망치를 들고 순발력 있게 내려치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준비하는 첫 번째 망치는 알아차리기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어깨에 힘이 빠지고 우울할 때 의자나 바닥에 앉은 채 눈을 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것이다. 아,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꽤나 많은 부정적 생각들이 힘을 잃는다. 두 번째 망치는 파워 퍼즈 치약이다. 어깨와 배에 힘을 주고 등을 쭉 펴면서 고개를 살짝 치켜들거나 주먹을 꽉 쥐며 으쌰으쌰하는 포즈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에너지가 생길 때가 많다. 그래서 이름도 파워 퍼즈다. 세 번째 망치는 위로와 응원이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애썼어. 여기까지 오느라. 지금은 초라해도 나중은 분명 멋질 거야. 이런 식이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오늘도 애썼어. 마음 풀어. 혼자 말을 하기도 한다. 독일의 요하네스 라우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성공과 사랑에 빠져야지 실패와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다. 스스로의 주인인 우리도 성공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신과의 긍정적 대화다. 내 편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내 편이 되어주자. 미궁을 통과하며 우리는 성장한다. 왜 이렇게 황폐하고 외롭고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거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이 막막함은 또 뭐지? 온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이 숨막힘의 정체는 무엇이지?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게 도대체 뭘 위해서였던 거지? 이런 질문이 내면에서 쏟아질 때가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일면서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한다. 몇 년 전 운전을 하다 말고 불현듯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 때문에 펑펑 울었던 적이 있다.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차를 길 한쪽 공터에 세웠을 정도였다. 친구를 만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이미지는 친구가 무심히 던진 질문 하나가 발단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별두도 없이 던진 일상적인 질문이었고 나 또한 사는 게 다 그렇지 별 다를 게 있나? 시계 평범한 대답을 했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구의 질문이 갑자기 다시 생각났고 그와 동시에 마치 눈을 뜨고 꾸는 꿈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선명히 떠올랐다. 그 이미지는 핏 한 점 들지 않는 동굴에 갇혀 있는 상처입은 작은 새의 이미지였다. 작은 새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어딘가로 갈 의지조차 없이 어둠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 목을 한껏 웅크리고 있었다. 눈동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떨리고 상처입은 날개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다. 작은 새는 간신히 기운을 차려 부드득 날아올랐다가도 곧바로 다시 추락하기를 반복했다. 동굴이 점점 조여드는 것 같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나는 호되게 몸살을 알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내면의 질문이 쏟아져 내렸다. 왜 이렇게 황폐하고 외롭고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거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이 막막함은 또 뭐지? 온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이 숨막힘의 정체는 무엇이지?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게 도대체 뭘 위해서였던 거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크레타의 미궁에 들어가 인간을 재물로 잡아먹는 황소머리의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돌아온 테세우스의 신화를 알 것이다. 신화는 우리 삶에 대한 은유다. 사방을 옥죄는 동굴 속에서 상처입고 납작 엎드려있는 작은 새의 이미지로 나타났던 나의 내면이 빠진 곳 바로 이 미궁이었다. 황소머리 괴물의 재물로 간 테세우스처럼 우리도 종종 인생이 만든 함정에 빠진다. 사춘기 뒤에 찾아온다는 오춘기나 직장인들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겪는다는 직춘기처럼 인생의 때마다 찾아오는 통과 의뢰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별 같은 예기치 못한 비운일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며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다가 번아웃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미궁에 빠지는 이유나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미궁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화를 잘 아는 사람은 이쯤에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아리아드네는 어디 갔어? 라고. 사실 이 미궁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테세우스가 아니라 그에게 실타래를 건네준 아리아드네다. 아리아드네의 실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실말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쇠라는 뜻의 관용어로 쓰일 정도다. 이 아리아드네의 실 또한 우리 내면에 대한 은유다. 인내심,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 암흑을 견딜 끈기, 창조적인 직관, 쾌활한 긍정성 등 당신 안에는 분명 당신을 위한 아리아드네의 실이 존재한다. 다만 지금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일 가능성이 높다. 자기 안에 있는 아리아드네의 실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찾아보자. 그리고 미궁을 빠져나가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리하자. 그렇게 당신 안에 있는 아리아드네의 실을 찾아 실이 아닌 동화줄로 만들 때 우리는 성장한다. 그리고 미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우리의 조력자가 될 것이다. 지금 혹시 지하미궁에 빠진 것 같은가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저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모험을 떠나지 않고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시련을 겪지 않고 영웅이 된 주인공은 없다. 라고 말했다. 황소머리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 아테네로 돌아간 테세우스처럼 용감하게 삶에 참가하고 아름답게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빠져있는 미궁에서 괴물을 죽이고 영웅이 되어 귀환하기를 응원한다. 흑불의